일본 도쿄 시민들은 지금 한국 여론이 지금 오크심 오염수 방류 때문에 좋지가 않으니까 그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오시는 건 좀 어렵고요. 한국은 안 되니까 다른 나라로 어쨌든 중요한 건 빨리 지금 대피하십시오. 탈취하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4월 21일 어제입니다. 저녁 8시 46분에 이즈오시마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12번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지금까지요. 어제 3.0의 강진이 4월 21일 8시 46분에 이즈제도의 오오시마에서 발생하고 나서 총 12번입니다. 지금까지. 4월 22일 저녁 7시 31분경에 2.2의 규모의 진원의 깊이 10km입니다. 그래서 군발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 사가미 트러프입니다. 사가미 트러프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지진을 보시면 도쿄예요. 이 깐또... 지금 깐또와 간사이 둘 다 지금 오사카의 진이 났죠. 오사카 다음에 어디죠. 저기 그 교토 진 두 번 났고 와카야마도 지금 진 네 번 났고 간사이가 지금 대지진이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깐또, 깐또 대지진. 관동 대지진. 바로 그 사가미 트러프입니다. 관동 대지진이 바로 이 이즈오시마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동 대지진을 지금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상 진역이 발생했죠. 나가노에서 전원의 피는 깊지만 지금 오히려 관간또, 관동 전역으로 진동이 느껴지는 이상 진역이 발생되면 굉장히 일본의 태평양의 해저 쪽이 위험한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태평양의 북마리아나, 본인이 아니라 오가사와나 이즈를 지금 치고 있어요. 화산섬도 지금 치고 있고요. 일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일본이 위험한 겁니다. 당장 일본을 탈출하시지 않으면 정말 목숨이 경각이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즈반도에서 시조오가현 이즈반도입니다. 그래서 지바현 보소반도를 잇는 이 사가미 트러프 이거 바로 관동 대지진, 간또타 대지진입니다.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금 정말 초대형 메가톤급 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통 도쿄의 수도 직화 지진 걱정 많이 얘기하죠. 도쿄인 거 1300만 정도 되는데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도쿄의 대지진 도쿄에 있는 도쿄의 대지진이란 것은 도쿄 수도입니다. 일본에. 도쿄에서 약 150km 떨어진 시조오가현 수루가만에서 발생하는데 이 사가미 트러프 지금 오늘 지진이 또 난 12번째예요. 이즈오시마의 12번째 이 12번의 지진은 이 군발 지진입니다. 위험한 이거는 사가미 트러프인데 여기는 보십시오. 지조를 도쿄만에서 직접 발생했죠. 도쿄만에서 그냥 바로 때리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라서 이게 지금 작년 6월부터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우라하고 요코하마, 요코스카, 도쿄 이쪽에서 악취 신고가 계속 난다고 300번 이상 접속 저도 방금했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악취 소동 이게 다 사가미 트러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도쿄만에서 발생되는 거 간또 대지진, 관동 대지진입니다. 그러면 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학문에 얘기하는 게 난카이 대지진 난카이가 원하는 난카이 난카이 대지진이 뭐냐면 난카이 대지진 항말로 얘기하면 남해 대지진 중말로 얘기하면 난카이 따띠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도난카이 바로 옆에 도난카이 지진 얘기하죠. 대지진 동남해 지진 항말로 얘기하면 중말로 얘기하면 동남해 지진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또 도카이 대지진 동해 지진 동해 지진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바로 동해 지진 동남해 지진 남해 지진 이걸 지금 우리가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얘기하는 건데 이 도카이 동하이 대지진 이 동해 지진은 이 도쿄에서 나가는 이 도쿄의 이 동해 지진은 사실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이즈 오오시마에서 발생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사가미 트러프는 바로 도쿄만에서 직접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초대형급 메가톤급입니다. 지금 도카이 동해 도카이 대지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도쿄에서 약 150km 떨어진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나마 150km 떨어진 데서 지금 우리가 요나쿠니 같은 경우는 대만하고 가깝습니다. 오키나보다 오히려 요나쿠니는 직선 거위로 110km죠. 요나쿠니가 대만하고 거리가 제 편에 근데 이 지금 이 도카이 대지진 동해 대지진은 도쿄에서 약 150km 떨어진 수루가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난 겁니다. 근데 이 오늘 지진 12번째 발생한 이즈오시마의 이 지진은 이거는 사가미 트러프로서 바로 그냥 도쿄 마이너에서 바로 발생한 도쿄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멸이라고 전멸 지금 작년에 미우라 요코하마 요코스카 도쿄에서 계속 신고가 300km 이상 접수되고 그게 다 이게 이 사가미 트러프의 대지진의 전조현상 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최고로 지금 위기사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당장 일본 1차 오늘 지금 22일 당장 일본 전차 다 그냥 관서 관동 지금 어디죠? 큐슈 지금 큐슈 구만모토 제가 얘기했지만 1차 발생한 큐슈 구만모토는 그냥 이 사가미 트러프를 타는 애교수준 애교수준 그거는 이 사가미 트러프는 오늘 발생한 이즈 오오시마이 이 지진은 정말 구만모토 지진은 비교할 바가 없는 진짜 초대형 메가톤급 지진입니다. 최근에 그 뭐 그 이제 최근에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그 일본 지진 학자분들도 뭐 지진 작년에도 그랬어요. 지진 난이 뭐니 뭐 일본이 위험하다 어떻다 일본이 도까이 도랑가이 난까이 지진 난다 뭐 후지산 폭발한다 막 이런 얘기했죠. 요즘은 못할걸요. 최근에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안나오. 왜 안나올까요? 한 일주일 사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건 없어요. 왜? 일본 지진 학자분들이 보시더라도 지금 일본이 정말로 최고의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지진 학자들과 화살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게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의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발표를 했겠죠. 근데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도 사람들도 함부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발표를 왜? 지금 발표 하기에는 저는 일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본인이네요. 정말로 지금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대지진 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차마 지진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학자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논문이나 어떤 자기의 분석 결과를 차마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최근 한 일주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아마가 아니라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일본에 대해서 지진 난다고 얘기하는 건 일본인 본인이라면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떠한 액티브한 행동. 차라리 일본 기상청에다가 자기의 연구 결과를 보고 할 수는 있겠죠. 현재 도카이, 도랑카이, 난카이, 구지산 폭발 정말 가능성이 높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얘기한다는 건 일본 전체, 일본 국민들 전체를 다 대혼란에 빠트리고 지금 올림픽도 얼마 안 나온 상태고 진짜 지금 지진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얘기한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일본 지진 학자라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에 사시기 때문에 일본의 교민분들과 유학생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일 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라면 얘기를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의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얘기를 못하는 거고 왜냐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저는 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그런 상태는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지진학자로서 저명한 지진학자나 화산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진학자 한국 대한민국이 저명한 지진학자이면서 화산학자라면 이렇게 최고의 위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면 말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도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 1초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작하십니까? Venezia 찾아뵙겠습니다. bon